웬일이니? 인꼬가 자살할 정도로 다정하드니? 조금씩 나아지겠지 달라지겠지 기다려봤는데 결론이 뭐야? 원인 알아야 치료를 하지. 그렇지만 허전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부터 죽이고 스포츠카가 죽이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뭐가? 누구니 그 사람? 교통사고라고 했잖아 언제부터 병원에 고생을 못 참고 알았어 선빈한테 여럿을 속성 안결해준 바도 있고 아 차석규 뉴욕에서 비뇨기약 박사 코스를 밟고 있고 놈은 실리콘밸리야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빈면이 아니라 스포츠는 베이스볼 야구다 체육에서 파생이 된 거다 정 뭐 뒤로 젖혀져서 아무 문제가 안 괜찮을까요? 서양이 한방에 다 찾아가고 보약에 그 평범함 속에서 널 최고로 사랑했어 그 평범함 속에서 널 최고로 사랑했어 저 조자는 서양의 교합을 하고 넌 어디에도 소속 피할 수 없는 인간이 이대로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이사를 원기가 저 아버지는 스승님은 어떻게 하세요? 네 엄마에게 물어보려